바닥에 있는 물건은 다 내꺼. 입에 물건을 물었다 하면 식음까지 전폐한다는 물건 집착견 명수. 주세요. 명수여 주세요. 과연 명수는 이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. 어느 날 갑자기 카센터에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는 고양이가 있다. 출렁이는 뱃살에 나날이 둔해지는 움직임까지. 증상입니다. 카센터 뻔뻔 양이에게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.